피고인의 생명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을 못 견뎌 남편을 살해한 여성들은 구속 초기를 주로 장어로 보냅니다. 오히려 가정폭력의 흔적입니다. 근데 맞다다가는 저를 아버지가 멀리서 지켜보셨어요. 끝! 아버지!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가 찍히는 이유가 있어. 잡아 끌면 일어나. 아, 많이. 이들아, 지. 거기다 가면. 아, 그래.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올라가, 어디? 올라가! 수고하셨습니다. 어? 어디야? 잡는다. 못 되냐고. 이야, 말쥐거리 자동차 선생같아. 오, 영화, 영화적이야. 가! 대한민국 법원의 온바를 말하는 문의를 새로 시작하십니다. 자, 택배! 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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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이 형! 할머니 안 죽였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태용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법원의 오판을 바로잡는 일을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림 죽이네! 야, 눈부셔요, 나 눈! 자막을체할 수 있는 상황이 좋아요. 저는 박태용 변호사입니다. усов성이 몇 시간 정도 일원합니다. 천천히 일atore 후 여긴 성장한 경로 복원